공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S그룹 지분과 관련한 공시 내용이 자세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LS그룹이라면 또 LG그룹에서 분가한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른 재벌에 비해서 LS그룹은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LS그룹의 가계도와 집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의 L자가 의미하는 바 LG그룹에서 분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구태회, 구좌회, 구두회, 이 세 분의 구인의 창업주의 형제분들이죠. 이분들이 2003년에 전선전략,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문을 분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S그룹을 읽었고요. 그래서 LS그룹, LG그룹의 여타 재벌의 특징이 뭐냐면 자산이, 자손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자손이 이제 2세, 3세, 4세로 가다 보니까 각자의 자손들이 각 기업의 임원으로 이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다른 재벌에 비해서 형제들 간에 친인척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없는 이제 그 형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장손 위주, 장자 계승이라는 게 철저하게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그룹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LS그룹에 대해서는 구자홍 회장이 이제 10년 정도 그룹의 대외적인 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러니까 구태회 회장의 장남입니다. 근데 구자홍 회장의 회장 역할이 끝나니까 동생인 구자회 회장이나 그 다음에 구자회 회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촌인 구자회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자회 회장이 LS그룹의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역할이 이제 10년이 또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은 그래서 구두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환 회장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LS그룹은 다른 재벌에 비해서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잡음이 없다. 이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 3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 경영권 분쟁에 잡음이 없을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구본역 부사장의 주식 매도가 중요했는데요. 추가로 이제 LS그룹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LS그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각자 맡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하면은 그룹의 대외적인 이제 역할을 갖다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 LS그룹의 이제 구본역 에스코브 슬릉스 부사장이 이번에 LS그룹의 주식을 10억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에 주식을 매도할 때 여기에 날짜도 보면 나오시면은 23일이 이제 최종적인 매도 날짜입니다. 그래서 19일에도 매도를 했는데 23일이면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장이 열리면 추가로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 잡힌 것입니다. 보통 공시는 이미 거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하기 마련이고 특별히 이렇게 그룹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주식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일단락 된 다음에 이제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구본역 부사장은 특이하게 오늘도 추가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특이한 점은 그 구본역 부사장이 이번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보시면 나오지만 장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경영권에 관련된 주식을 내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대개는 이제 시장의 거래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합니다. 특히 매도는 대부분이 시장의 거래로 매도를 합니다. 이유는 이 중요한 주식을 시장 장중에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HTS 상에서 주식을 매도 물량을 올려놨는데 이 매도 물량을 누가 샀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장외 시장의 거래로 이제 해당 주식을 매도를 하는데 구본역 부사장은 이번에 LS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데 장래 매도를 했고 이미 오늘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식 매도도 장래에 매도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이한 점이죠. 지금 사실은 원래 모태기업이라 할 수 있는 LG그룹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이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고 구본역 부사장은 LG그룹 GS 그 LS그룹의 구자명 니코 동재령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3세에 비해서는 올해 1월 달에 이미 대표이사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대표이사를 맡기에는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또 발표를 스스로 내놓게 했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본역 부사장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특이하다. 장래 매도했다는 것은 특이하고 또 하나는 오늘 추가로 매도를 또 발표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주식 매도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가계도를 말씀드렸다시피 LS그룹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으로 주식을 매도를 하고 경영권을 승계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에서 구자열 이런 분들이 회장을 역임을 하고 그 후에 4세 관점에서는 구본역 부사장이 올해 1월 달에 다른 대표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본역 부사장이 그 4세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LS그룹을 대신해서 LS그룹의 대표가 되는 경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본역 부사장이 이번에 LS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LS그룹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점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벌의 주식의 매수 매도는 가문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실도 구본역 부사장이 가문에서 허락을 받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본역 부사장은 향후 LS그룹의 대표가 대표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뜻인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것이 LS그룹의 지분 구조 중의 하나인데요. 워낙 3세, 4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분들도 주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소연 씨는 16살이고 그 다음에 이신행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죠. 16살이고 그리고 이주연은 7살입니다.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18,000주입니다. LS그룹의 LS 주식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어떤 돈으로 이 주식을 매수했겠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룹에서 뭐라고 해명하냐면 이제 제가 LS그룹에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다른 효성이나 다른 그룹에 문의했을 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세뱃돈이다. 용돈을 받은 걸 갖고 차곡차곡 저금을 했다가 한 번에 주식을 갖다가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게 타당한 해명이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관점은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 이들이 실제로 자신이 글로서두고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가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 LS그룹이 10년, 20년 계속 번영한다면 일찌감치 이렇게 세뱃돈을 받아서 일반인 수준에서 벗어난 세뱃돈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인들과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어떤 그룹이나 20년, 30년 갈 종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듯이 매달 얼마씩 주듯이 했던 돈을 갖다 모아서 적금을 갖다가 만기에 찼듯이 그룹에 대한 주식에 대한 상장사의 종목을 일찌감치 차곡차곡 매수하는 것도 상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면 보다 좋은 재테크라고는 재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룹에 아주 어린 친구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인척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던 엘지스 그룹인데 구본혁 사장의 추가적인 매도가 오늘도 예정돼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장애가 아닌 장래라는 방식까지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움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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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